두 사람이 만났다 헤어졌는데 한 사람만 아플 수 있을까? 아무데도 말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혼자 아프다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아프다 그 아픔을 방치했던 사람은 더 아프다 누구십니까? 팔찌 찾으러 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그러는 그쪽은 뭐 했습니까? 애가 혼자 집 나르는 동안 뭐 했습니까? 아픔을 방치할게요 자 그럼 뭐 하세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